2019년 크로스락 신제품이 출시됐어요. 어쿠스틱 케이스고요. 얘는 크로스락은 1997년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 벌써 20년째 케이스 전문 제조회사로 가까이 붙고 있는 회사입니다. 모던한 디자인과 그리고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CRSG108 시리즈이고요. 얘는 어쿠스틱 제품이고요. 다크 그레이와 코랄 레드 포인트로 컬러 조합의 모던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빨간색 포인트 진짜 너무 예쁘죠? 전체적으로 약 20mm의 두께에 올 라운드 패딩으로 되어 있어서 안정감을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충분한 수납 공간을 위해서 두 개의 분리된 전면 포켓이 있습니다. 이 안쪽 포켓과 그리고 이쪽 안쪽 포켓. 이런 식으로 포켓을 이중으로 구정으로 해서 수납 공간을 늘리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부드러운 촉감하고 통기성이 뛰어난 메쉬 핸들. 뭔가 손잡이랑 스트랩 쪽이 다 메쉬로 되어 있어서 안정성도 있고요. 착용감도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작가용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고급. 뭐 그렇죠. 지퍼 자체가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실게요. 전체적으로 폼으로 되어 있어서 좀 뭔가 폭신폭신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탈부착이 가능한 맥서포트 블록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넥의 길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줘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있을 거 다 있는 그런 가성비, 가베 그런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5만 7천 원으로 가격이 되어 있었는데요. 얘는 5만 원이 채 안 되는 4만 8천 원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니. 그야말로 가성비, 가, 어쿠스틱 극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번 넣어볼게요. 드레드너 모델이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어느 통기타도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뭔가 쫀쫀한 그런 잠김이 있네요. 네, 아, 우선 손잡이가 굉장히 폭신하고 되게 좋아요. 짠! 크로스랑 어쿠스틱 케이스. 굉장히 예쁘죠?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성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